아빠가 들려주는 성경 방언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의 사례가 나오죠. 2장에 보면 제자의 수가 3천이 더한 일도 나왔고 3장 8절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참미하고 그 뒤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아주 자세히 나오고 믿고 난 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되는 사울이 예수님 처음 믿게 되는 과정도 아주 자세히 나오죠. 9장에 그리고 11장에는 수다 한 사람이 믿게 되는 것들이 나오고 또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믿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예수 믿게 된 것이라든지 자조장사 루디아가 믿게 된 것 고린도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 등등등 많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한 번도 방언에 대한 꽤 자세히 설명된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게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있었는데 생략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세히 다른 것들이 모서들이 있죠. 만약에 방언을 했는데 생략했다면 중요하지 않아서 이겠죠. 또는 실제 방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았겠죠. 다른 사례들을 보면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방언을 했던 케이스가 딱 세 번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자들이 말을 했는데 그것들이 여러 오순절 때 여러 나라 지방에서 왔잖아요. 그 사람들의 방언으로 들었던 거예요. 한 번 말한 것을 각 사람이 알아서 통역이 돼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열몇 개의 말을 다 동시에 할 수는 않았을 테니까 베드로는 그냥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던 아주 특이한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라도 사도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베드로 같은 경우는 마가나 누구를 통역으로 들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바울도 헬라에 가서는 헬라 말로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말로 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것들을 가끔씩 알 수 있어요. 히브리 방언을 하니까 갑자기 종이해졌다든지 너가 헬라 말을 아느냐 물어본다든지 또는 사도바울이나 바나바가 어디 있을 때 자기를 성비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게 뭐 하는지 잘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라든지 이런 외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같은 그런 외국어를 할 필요 없이 저절로 통역되는 그런 상태는 그 뒤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로 아주 특별한 방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의 높임을 들어밀으라 이건 뭐냐면요. 고넬류는 이방 사람 중에서는 특별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과정은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의 두 번이란 묘사되어 있죠. 실제 사례를 묘사하고 다시 베드로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또는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들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바울이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 몇몇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전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즉 2장 10장 19장에 보면 세 분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다. 사람이 이게 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여러 지방의 언어로 들렸고 그것들은 알아듣지 못할 말이 안 했어요. 자기 나라 말로 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회시화하는 것은 아주 사도행전 전체제로 볼 때 교회사로 볼 때 아주 큰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긴 했지만 그것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도에 큰 획을 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방인도 복음을 믿을 수 있구나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이 공표된 사건이거든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면 고넬료 사건은 물줄기를 바꿔주는 큰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성령께서 오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아직 예수님 믿겠다 하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성령께서 오신 걸 알 수 있도록 방언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높였어요. 방언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게 아니고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이 말은 처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넬료가 오셨다는 걸 말하는 것 같고 이때 아마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리고 전도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했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10장에 보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려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작은 형태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장과 10장은 아주 특별한 두 경우였습니다. 19장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상태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상태인데 그런 사람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니고 그거로는 부족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치 세례 요한 예수님 비슷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니다.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방언을 하게 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에 세 번의 경우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오심을 확실히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었고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제자들이 오순절날 예수님 믿었는데 그 전에 성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고 고날료도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구나. 그때까지는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이방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믿을 수도 있는 건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진짜 황당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시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오셨고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처음에는 각 지방의 언어로 말했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고 했고 사도행전 고날료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고 했어요. 이때도 아마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오순절날에는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고요. 고날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시 말하지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막 했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높인 내용인지 물론 모르겠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언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그걸 굳이 언급하지도 않았고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앞서 말했듯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고린도 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스서, 빌리프서, 골로스서, 빌레먼서, 야구부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게시록까지 한 번도 다른 책에서는 방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렇게 흔히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를 굳이 자세히 설명하는 로마세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 성령께서 오심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셨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리고 서신서에 골고루 나오는 자주 언급되는 그런 은사다. 넌 아니에요. 만약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근데 매번 만나를 내려야 된다든지 자주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죠. 그건 역사적으로 그렇게 있었던 거고 바다를 가르는 일이 있었어요. 홍해도 가르고 요한강도 갈랐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지만 그것들이 자주 반복되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매번 그래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방 제왕들과 대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늘 반복되거나 자주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많은 것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매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구레에 들어갔다든지 그것들이 우리한테 반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교훈은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다 하시긴 하셨지만 그것들이 매번 나한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것처럼 방언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지만 꼭 나한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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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